그 때요 도련님이 춘향과 백년가양 맺은 후에 하루 이틀 오륙일이 지나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훨씬 멀리 가고 정만 담숙 들어 하루는 도련님이 춘향을 다르고 사랑 나른 옷이 난디 오늘 밤이 가면 내일 밤이 또 오지요 1년이면 몇 밤이냐 365밤이지요 책방에 홀로 앉아 너를 생각하는 낮은 오지도 말고 1년 내내 너와 만나노는 밤만 있어 주었으면 사랑 사랑 내 사랑 내 사랑이야 허허허허 둥둥 니가 내 사랑이지야 니가 내 사랑이지야 니 보아도 내 사랑 저리 보아도 내 사랑 우리 둘이 사랑 다가 생사가 하리되어 한 번 안차 죽어지면 별에 오는 꽃이 되고 달에 녹슨 나비 되어야 이 산물 춘풍 시절 날개를 띡고 숨기는 해가나 턴 날개를 쳐 퍼리고 굴더굴 춤추거든 인간 아린 줄을 알려무나서 아니 어부 도련님 오늘같이 좋은 날 불길하게 죽는단 말씀은 왜 하시오 그럼 청담을 할꺼나 청자 노래를 들어라 청잔노래를 들어라 너와 나와 주정헌이 헛이 아니다 정헌이 청담 창강수 유원객점 발교굴상 송헌이 영수예원함점 송구남포불승점 한남태수이유점 상태욕격 백관주점 소재원점 추원인점 이마음질편한점 대마음원 강일점 양인심정이 탁정타가 만일 과정이 되냐면 고통절절 걱정되니 진정으로 한정하자는 구정단불에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끼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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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끼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끼야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로구나 아마도 내 사랑끼야 기가 무엇을 버리냐느냐 기가 무엇을 버리냐느냐 둥글둥글 수박 웃봉기 떼 때리고 강릉 백청을 따르르 부어 빨간 찐솔로 상붙떠서 하나였단 길목을 나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징당 징찌다 징헌니 꽤 가지간 참에 니 먹을라느냐 아하니 그것도 나는 싫어 허둥둥 내 사랑끼야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네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니가 무엇을 먹으랴느냐 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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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살구를 해게 서는데 비 복을 나느냐 아니 그것도 나는 실소 그럼 니 무엇을 먹으랴느냐 이가 무엇을 먹으려느냐 등금을 주랴 포도를 주랴 성류를 주랴 유자를 주랴 둥둥둥 내 사랑끼야 이 내 사랑끼리구나 설마 둥둥 내 사랑끼야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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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끼야 둥둥 내 사랑